그대 떠나면 이걸 완전 좋아. 와, 춤이. 아니, 요즘 재질 아니에요? 헤어스타일도 그렇고. 와, 봤어? 스텝 뭐지? 막 이런 스텝이었는데? 엄청 자유로워요. 막 이런 맞춰진 스텝이 아니라 되게 멋있다, 스텝이. 뭐야, 누구세요? 누구세요? 풍선인형 같아요, 지금. 옛날에 무성영화 하시는 분 아니에요? 살리 채플린. 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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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거 미안한데 이 옷만 보면 누가 이상한 누나라고 생각해요. 옷이 핏으로 지금 하나도 안 맞고. 거의 이 분 아니에요? 짜자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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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이 사람이잖아. 잠깐만 이거 춤 한 번 추면 남방을 다시 넣어야 돼. 돈고 베이베. LoL ron 3 00